구독과 좋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kf-21 전투기는 최근 161차 비행시험을 성공적으로 마치며 세계 각국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기술 발전에 힘입어 필리핀 국방부가 kf-21 전투기의 도입을 결정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한국의 fa-50 전투기를 12대를 운영하고 있는 필리핀은 kf-21 전투기를 눈여겨보고 있었는데요. 연이은 비행 성공과 양산 일정 변경에 따라 필리핀의 공군력 강화를 위한 계획도 급변했습니다. 현지 일부 매체에서 필리핀 공군이 kf-21 전투기의 안정적인 일정 진행 상황에 대해 수차례 고민한 끝에 결국 kf-21 도입을 결정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필리핀 매체 마닐라 투데이는 확정이 아니라 필리핀 정부가 한국 kf-21 전투기 도입을 고려 중이라고 전하고 있는데요. 필리핀 관련 국방 관계자는 kf-21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며 한국과의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한국과 필리핀의 군사협력을 이끌어온 필리핀 공군대령 조르디 알칸타라는 기자회견에서 kf-21 도입은 필리핀 공군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이와 함께 그는 kf-21 전투기의 성능이 우수하고 가격도 예산에 적합하다고 말하면서 중국과의 남중국해 대립에 있어서 국가의 안보를 보다 효과적으로 지킬 수 있을 것이며 동시에 한국과의 군사협력을 통해 지역 안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긍정적인 전망을 내비쳤습니다. kf-21 전투기 도입 결정이 남중국해에서 중국과의 영토 분쟁과 관련이 있다는 것은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영토와 자원을 확장하려는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해 필리핀은 공군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남중국해에서 중국은 주변 국가들과의 갈등을 빚고 있으며 필리핀 역시 이로 인해 분노를 느끼고 있는데요. 남중국해 갈등은 여러 국가들 간의 영토 및 경제권을 둘러싼 복잡한 문제입니다. 중국,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대만 등 여러 국가들이 이 지역의 섬, 암초 등 주변 해역에 대한 주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전략적 위치와 함께 석유, 천연가스 등 풍부한 자원이 존재하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축복받은 땅인 동시에 탐욕에 물든 땅이라고 부르기도 하지요. 아무튼 필리핀 정부는 이러한 갈등 상황에서 단호한 태도로 자국의 영토를 지키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중국은 1947년부터 남중국해 대부분을 중국의 영토로 주장하는 남해 구단선 주장을 해왔습니다. 이로 인해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대만 등 여러 이웃 국가들과의 갈등이 발생하고 있죠. 2012년에는 중국과 필리핀 양국 해군이 스카브루쇼 암초 주변에서 대치를 벌였는데요. 이 암초 주변의 섬은 양국 간의 조건 분쟁이 집중되는 지역 중 하나입니다. 필리핀은 2013년 중국의 남중국해 영토 주장에 대해 국제재판소인 상설중재재판소에 제소했고, 2016년 pca는 중국의 남해 구단선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이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래서 중국 국가주석 시진핑은 중국의 영토 주장에 대해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중국은 해상권리와 이익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자 이에 필리핀 외무장관이 중국 외국부를 향해 중국은 당장 꺼져라라는 발언을 하면서 긴장 상황은 갈수록 보조되었습니다. 이 같은 갈등이 지속되자 필리핀 대통령 모드리고 두테르테는 어쩔 수 없이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했는데요. 하지만 그도 필리핀의 영토 주장은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두테르테는 필리핀의 조건을 지키기 위해 영토 분쟁이 아닌 국제법에 따른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도 남중국해의 영토 분쟁은 서로의 입장을 좁히지 못한 채 갈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필리핀 공군이 kf-21 도입을 추진하는 배경에는 중국과의 영토 분쟁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중국과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필리핀은 kf-21 전투기 도입으로 인해 대응력을 향상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한국과 필리핀의 협력이 중국과의 갈등을 완화하는 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여전히 국제적인 논의와 협력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국방력 강화 외에도 분쟁 해소를 위한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러한 과정에서 관련 국가들이 서로에 대한 이해와 배려를 키워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이 밖에도 필리핀이 kf-21 전투기 도입을 결정하게 된 배경에는 한국과 필리핀 간의 군사교육 협력이라는 측면도 있습니다. 이는 한국과 필리핀의 군사협력이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양국은 지난해부터 공동군사훈련을 실시하고 국방력 향상을 위한 정보 공유에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필리핀 공군은 이미 한국에서 다양한 군사교육과 훈련을 받아온 경험이 있으며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양국은 더욱 긴밀한 협력을 펼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리핀 공군의 kf-21 전투기 도입으로 인해 양국의 군사교육 협력도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양국의 동맹관계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한편 필리핀이 kf-21 도입을 추진하는 이유 중 하나로는 지리적 위치 때문이기도 합니다. 앞전에 이야기했던 필리핀은 중국과 인접해 있어 중국과의 영토 분쟁에 대한 우려가 크기 때문에 주변 국가들과의 안보 협력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특히 한국은 동남아시아 지역의 안전보장과 지정학적 이점을 고려하여 필리핀과의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필리핀의 군사협력은 양국이 속한 아세안 지역의 안보 환경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아세안 회원국들은 공동안보와 경제발전을 추구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다양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데요. 필리핀이 kf-21 전투기를 도입함으로써 한국과의 군사협력이 더욱 강화되면 이는 아세안 전체의 안보 환경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군사협력은 양국 간의 경제협력에도 도움이 됩니다. 한국은 필리핀의 방산산업 발전을 지원하고 필리핀도 한국의 방산 무기 수출을 받아들이는 상호 유익한 협력을 펼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양국은 기존의 경제협력 외에도 새로운 협력 영역을 발굴하고 양국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창출할 수 있게 될 텐데요. 한국의 방위산업은 이를 통해 세계 시장에서 더욱 주목받는 국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처럼 한국의 방위산업과 kf-21 전투기의 기술력은 이미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전에 언급했듯이 이 전투기는 4.5세대 전투기로 분류되며 뛰어난 전자전 능력과 다양한 무기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 덕분에 kf-21은 전투 상황에서 적의 전자전술을 방해하고 공중 지원 및 잠재적인 위협에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필리핀 공군이 kf-21 전투기를 도입하는 것은 양국 간의 긴밀한 협력과 미래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발판이 될 것으로 전망 됩니다. 또한 이를 통해 한국과 필리핀은 더욱 견고한 관계를 구축하며 국제 사회에서의 입지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발전은 양국뿐만 아니라 아세안 지역과 전 세계의 안정과 번영 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